제가 희망하는 것은 교과서가 돈좀 잃고 일하면 우산이 되어주고 그 밑에 와서 각자 교육계획을 위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꿈이지요 그런데 그건 아직 실천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되면 참 좋겠다는데 그건 제가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제 엄브렐라 한 것이 이쪽에 들어올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도와주면 느슨한 것도 엄브렐라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